건강은 제일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결핵입니다 결핵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전염돼서 악화돼 버립니다 한 해 한 번 진단을 받아보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결핵 이동 검진반은 전국을 순회해서 엑스레이 검진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결핵 진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객담 속에서 결핵균을 차단하는 검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 발견되더라도 관할 보건소에 등록만 하면 일체의 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범국민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결핵 퇴치 사업에 호응해서 한독 약품에서는 대한적식자사의 광산 스트립도 마이신 결핵 치료제를 기증했습니다 결핵은 한 번 걸리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년에 한 번 엑스레이 검진과 객담 검사를 받아 말하십시오 이 무서운 결핵을 없애야겠습니다